매일 이동 머리카락을 잡아야 해 비가 봐 앞쪽에 좀 있어요 약간 한편인데 왜 이렇게 문을 찾아뵙는 문을 찾아뵙니다 문을 찾아뵙니다 문을 찾아뵙니다 문을 찾아뵙니다 정말 멋있습니다. 장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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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나? 다 됐나? 여기 안에 들어가면 멋지다 아까 저기 요렇게 됐는데 사이트 좀 봤는데 2시 5분이야 지금 코키알라 마가 나와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어서 앉았으면 못 갔어요 그러니까 네 덕분에 잠이야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편할 것 같아 처음에 시작에 잠 받아도 오오오오 엄마가 동작 같다 가을이 오는 것보다 내 혼자 보고 잠 안 돼 일어나 일어나 잠 안 돼 일어나 일어나 지금 올라가니까 찍어도 안 돼 차비 좀 받아서 찍어도 아까 찐벌로 앞쪽으로만 계속 공부해서 접근하고 참아 오오오 다시 잠시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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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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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